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엄마는 이거 저번부터 시작했잖아요. 이걸 읽어볼 건데요. 네. 2x2라는 이야기에요. 읽어드릴게요. 2x2 이 세상에 사람들을 가르쳐줬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대요. 그래서 물들로 모든 것들을 덮어버린다고 했대요. 여기 있어요. 2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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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싸우고 있어. 1x2 2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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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옆에 가볼까요? 1x2 2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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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x2 3x2 2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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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x3 4x4 2x4 2x4 5x4 6x4 5x4 5x5 5x4 4x5 6x7 6x5 6x4 5x5 여기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 노아 가족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피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대요 노아는 천에의 장만 피하며 그걸 부싱 Kenny 하나님은 내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엄청 큰 내를 만들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숨져 있어요 1번은 도둑질하는 거고 2번은 놀리는 거고 3번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더 얻을 거야 2번이에요 God told Noah to collect two of every kind of animal, one male, one female, then Noah, his family, and the animals went into the boat. God shut the door. 네, 하나님이 노아리 가족을 다 아, 노아리 가족을 이렇게 해서 수컷이랑 앙컷을 모두 다 배에 태우라고 하셨어요. 동물들도 40일 동안 비가 내렸대요. 아, 노아리 가족을 아, 노아리 가족을 아, 노아리 가족과 모든 앙컷이 바다에 태우면서 바다에 태우면서 노아리 가족을 작전이라도 하나님은 노아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아, 노아리 가족을 물이 바로 앉았대요 하고 노아가 새를 날려보냈대요 그래서 새는 나갔어요 근데 노아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는 산에 있어요 지금 노아 배는 그래서 노아는 밖이 이제 안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근데 하느님이 노아한테 배에서 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내렸어요 안전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선물로 무지개를 주었어요 다시는 물로 덮지 않겠다고 고맙습니다 아 오늘 액티비티를 해볼께요 똑같은 분이 찾는건가봐요 여러분 네 배를 찾았어요 뭘 찾을 딱 보려면 여기를 보면 돼요 거북이 찾았고요 기린 찾았고요 닭 찾았고 노아의 베리 방주를 찾았어요 신기하네요 여기 앙컷 수컷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앙컷 수컷이네요 다음 랩을 잠시 cares 나왔습니다 음 여러분 제가 앙컷 안 꼼꼼꼼 이렇게 나오네요 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오늘 2x2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저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안녕